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문장기 판비안TV의 박판규비 연사입니다. 2024년 2월 예리자 팔레온고 민사 전자문서와 카톡 메시지 사건입니다. 결정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. 사건 모로는 2022 그 734 결정입니다. 이 사건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거죠. 신청이 소수주주인데 피지체인 주의식회사가 특별항고를 했는데 특별항고 기각됐습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신청일은 3%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입니다. A라는 사람이 2004년 11월에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을 합니다. 이 회사가 2012년 12월 3일 날 회상 간주되었어요. 장기간 활동이 없었으니까 회상 간주가 됐죠. 그랬는데 2년 뒤에는 2014년 4월 1일 날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고 A라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는데 선임을 했어요. 어쨌든.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하니까 2020년 12월 17일 날 다시 회상 간주 등기가 됩니다. 두 번째 회상 간주가 됐죠. 그런데 신청일은 2021년 3월 10일 날 피신청일 회사를 상대로 14년 4월 1일 날 주총회 사내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유를 제기라 해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승소권을 했어요. 사내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한다. 그리고 신청일은 22년 1월 21일 날 내용 증명으로 청산인 선임의 건으로 A에게 이입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. 청산인은 선임을 해서 이 법인의 재산 같은 걸 빨리 처분하려고 했겠죠. 그래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취한 것 같아요. 어쨌든. 그래서 청산인 선임 청구를 위해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보냈는데 이외에 걸쳐서 폐문 부재로 배달이 안 된 겁니다. 그래서 우체국에서 결국 몇 번 계속 안 되니까 폐기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신청일의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이 2022년 2월 8일 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해서 A에게 보냅니다. 보냈더니 거기에 A가 읽음 번호가 딱 없어진 거죠. 그래서 읽음 표시가 뜬 거예요. 수신을 했지만 그 뒤로도 현재까지 소집 자세를 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소집 허가를 계속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. 문제를 읽었습니다.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A에게 보낸 소집 청구서를 보내서 소집권자인 A가 소지 수신을 한 경우에 적법한 주총 소집 청구가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제 366조 제1항에 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집 요구 청구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사회는 대표이사회를 의미하고 만약에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 있으면 각각 다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말한 전자문서라는 거는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. 따라서 대표이사회 A가 2022년 2월 8일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인의 임시 주주총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확인한 이상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. 따라서 소집 청구할 수 있다. 그래서 특별한 거 기각한 겁니다. 이 상법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하는 조항이 몇 개 있어요. 이때 이 전자문서에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, 모바일 메시지도 모두 포함됩니다.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. 즉, 근데 이제 만약 서면만으로 써있는 조항에도 과연 전자문서 포함으로 볼 수 있기는 아직 의무입니다. 이걸 언젠가는 한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서면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있어서는 전자문서가 이메일, 문자메시지, 모바일 메시지 다 포함되고 카톡 메시지 다 포함됩니다. 언젠가는 서면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여기서 전자문서 안에 카톡 메시지도 포함된다 라는 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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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